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의 스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관객분들과 숙별분들의 성원에 힘이 와서 첫 번째 콘서트, 장춤체육관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말 더 비기니 월드트리인 만큼 세계수 아래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축제를 즐겨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또 심지어 좌석관의 거리두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매신이었어요. 정말 이 뜻깊은 날이 또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았고 같이 뛰어다니고 항상 서울이 질러해서 소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질 수 있어서 너무 많은 행복했던 것 같아요. 뛸 때 진짜 미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나 너무 뛰고 싶었는데 음자로 들릴까봐 정말 많은 분들이 즐겨주셨는데 서울에서만 즐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 도시가 어딘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다음 도시는 바로 부산인데요. 아하 6월 18일, 19일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리고요. 이어서 다음 도시는 7월 2일, 3일에 경기도 고향 아람누리극장 아람누리극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다음 도시는 어디죠? 그리고 7월 16일, 17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무학당에서 있고요. 네. 그리고 8월 6일, 7일 수원 경희대학교 선승관에서 열립니다. 네. 그리고 8월 13, 14일 대구 엑스코 5층 컨벤션센터홀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총 6개 도시를 여러분들께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저희는 다음 도시에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오늘의 14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